고마워 오늘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응? 뭐라고? 피곤하구나 영화 진짜 재미있더라 너랑 영화 취향이 잘 맞는 것 같아 보고 싶은 거 개봉하면 또 나와 함께 보러 오자 나도 우리 조금 더 걷다 들어갈까? 어? 어? 아니야 당연히 너랑 놀아야지 아무 약속도 없어 너랑 놀아야지 아... 너도 나만큼 생일을 기대하는 것 같길래 서운하게 만들고 싶어 너랑 놀아야지 너랑 놀아야지 너랑 놀아야지 너랑 놀아야지 아... 아... Maji 내가 말한 적이 없어서 아 그게 아 내가 너무 들떠서 네 일정도 물어보지 않았네 수업엔 네가 보조교사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지 뭐야 내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 부끄러워 응 맞아 응 나도 열심히 수업하고 올게